자, 카톡으로 받아볼 수 있는 동영상 안세진 지준의 백미 공포의 넛딱빼 자, 넛딱빼이 이러고 하나만 가지고도 시간이 이렇게 감성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다시 감성이 안해서 조금대서 치죠, 조금대서 조금대서, 모든 사람이 사람 많을 때 빽빽이는 거 그런데 어지럽지가 않아요 그 동영상입니다 이렇게 내려주시죠 그래서 마무리는 여자 머리 절대 안 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들어가서 여기가 끝이 되겠습니다 자, 마무리는 각자 알아서 마무리까지 설명드리면 각자 알아서 이렇게 마무리까지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, 꼬고풀기 그래서 넛딱빼기 자, 넛딱빼기 좀 꼬고풀기를 못 외우셔서 저번 많이 들어봤죠? 여기 넛딱빼기 여기,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많이 사용하던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감성이 들어갔습니다 한 바퀴가 좋아요 다시 오려면 여성을 안아가죠 자, 이 영상은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, 이 영상은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고 옆으로 쳐주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데서 조금 데서 주시면 카톡으로 열다섯 개 단계로 끌어서 탑니다 그래서 DVD도 팔고요 잘하십시오. 감사합니다